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 방장 주근태양 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대로 저희 카페에서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했던 카페 입니다 지금 뭐 계속 방송을 보고 계시지만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는요 제가 10년 동안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면서 수익사업을 하던 카페 입니다 카페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국가부도 대공황이 오는 날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을 수 있는 이 어려운 시절에 제가 추천을 제가 아는 주식에 대한 지식으로 돈벌이를 할 수는 없다 지난 10년 동안은 뭐 제가 유사투자자문업 허가를 받고 이렇게 수익사업을 했는데요 10년이 아니고요 그냥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6년 정도 됐는데 지금 이제 국민기업 관성으로 이 법인이 설립이 되면서 제가 이 법인 설립 과정까지 몇 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몇 년이란 세월이 지나가면서 제가 수익사업을 사실상 영업허가는 폐업을 하지 않고 3년 동안 제가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돈 받고 이제 종목을 추천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서 이제 최근에 국민기업 관성 법인이 완벽하게 설립이 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종료를 했습니다 폐업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뭐 10년 만에 지금 유사투자자문업을 폐업을 했습니다 자 돈이 되는 종목을 추천을 하면서 재수익사업이죠 재수익사업인데 평상시에는 제가 해도 되는데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국가부다의 사태가 터지는 날이 오게 되면 때만큼은 내가 아는 지식으로 저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한테 돈 버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다 그래서 지금 유사투자자문업을 종료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종료를 했고요 종료를 했고 이제 뭐 어려운 시기가 끝나고 이제 또 좋은 시기가 오게 되면 그때는 다시 또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대공황이 오고 국가부도의 사태가 끝나기 전까지는 제가 약속 드린 것대로 유사투자자문업을 하지 않도록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드렸고요 이제 국민기업 관성에 후원을 해 주시는 분들 이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법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국민기업 관성에 후원을 해 주시는 분한테는 제가 돈이 되는 종목을 선물을 하겠다 라고 제가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몇 분이 몇 분이 이제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즉흥적으로 즉흥적으로 그러면 다 똑같이 국민기업 관성에 지금 주주는 아니지만 앞으로 미래에 저랑 인연이 돼서 주주가 되실 분이니 내가 그러면 주주 대우를 내가 해 주마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 300% 수익이 날 때까지 내가 의무로 양으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면서 배당을 똑같이 우리 주주하고 똑같이 배당을 해 주겠다 사회한원금으로 배당을 해 주는 겁니다 제가 사회한원금으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후원을 해 주셨으니 이거는 국민기업 관성에 미래를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후원을 내 주시는 거고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제가 버는 수익금 같고 여러분들한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국민기업 관성에 지금 기존 주주는 주주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동일하게 똑같이 연 6%의 사회한원금으로 배당을 해 드리겠다 제가 즉흥적으로 제가 선물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이제 내일 이제 배당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 약속대로 제가 배당 계좌를 적으십시오 라고 했는데 여기 하나개님이 지금 첫 번째로 이제 적었는데 야 하나개야 이름을 안 적으면 어떻게 해 인간아 이름을 적어야지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래서 빨리 가서 수정해 빨리 가서 빨리 가서 수정해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뭐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 여러분들이 이 국민기업 관성에 미래를 위해 가지고 선물을 해 주셨기 때문에 후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담내로 돈이 되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돈 버는 비결을 제공을 해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그 마음이 고마워서 자유한원금을 제가 배당을 별도로 제 수익금으로 내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300% 수익이 빨리 안 나면 오히려 제가 손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300%가 몇 년 동안 수익이 안 난다 그러면 저는 완전하게 손해입니다 아무튼 뭐 그거하고 상관없이 뭐 손해고 아니고 이런 걸 떠나서 이 국민기업 관성에 후원금이 제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상관없이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저랑 같은 의견을 갖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면 국민기업이 더 발전되는 거고 개활사도 아마 늘어나게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제가 개인적인 돈으로 호환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저랑 인연이 되실 분은 언제든지 맨 위에 공지창이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돈 버는 비결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분들 또한 이분들 또한 제가 일정을 잡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예약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지금 지금도 한 달 넘게 걸립니다 시간을 예약을 하시려고 무작정 전화하지 마십시오 방송을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전화하시면 저는 전화를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먼저 문자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업 관성을 꼭 기억해 주시고 이 국민기업 관성과 함께 하시는 분은 훗날 큰 재산이 불어나리라 제가 음으로 양으로 여러분들의 제가 아는 돈 버는 지식으로 여러분들을 그 길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